인천 경제청과 인천 테크노파크가 인천 스타트업 파크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 스타트업에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0일 붐업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메타버스 플랫폼도 새롭게 시도됩니다. 행사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결합해주는 스파크 IR 행사와 우주 스타트업 제품 서비스 전시관, 스타트업 혁신 토크쇼 등으로 진행됩니다. 붐업 페스티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 스타트업 파크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